오늘 여기 멀리까지 온 이유는 오늘도 절에 가서 좋은 일 하러 왔어요 어쩌다보니까 두 번 연속 다 절에 가게 됐는데 좋은 일 하러 가볼게요 어떤 가게? 왈라강 벨 아, 왈라강 벨 템플 벨 템플 왈라강 아이고 뭐야 역시 절 근처에 있는 택시도 이렇게 뭐야 절에 온 것 같아 러닝 타임? 되게 신기한 택시 탔어요 태국 살면서 이런 택시 처음 타는 것 같아 진짜 왜 이렇게 긴장해? 이렇게 기타를 play 알았냐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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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절 가는 길이 되게 특이하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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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멋있네요 여기 완전 불량식품 타는데네 아이고 이거 정말 안좋아 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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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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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나 디디 iet distinguished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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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주 유라인 오늘 행사도 그렇고 여기 절에서는 물고기한테 밥 주고 제가 하려고 했던 걸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다른 절에 가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첫 번째 가 본 절이 더 이상 물고기한테 밥 주고 그게 안 된대요. 그래서 두 번째 절에 가려고 해요. 뭐하는 템플 이름? 북카로우 북카로우에 갈 거예요. 이제는 한 번에 가려고 해요. 이제는 한 번에 가려고 해요. 징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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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 징롱 짱 짱 짱 짱 짱 비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을까요? 짱 짱 치 미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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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물고기밥 그리고 빵 술을 잊지마 미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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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니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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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사람들 뭐 뭐 왜 왜 미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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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리 멈추지 않나요? 오, 이리! 치즈 아마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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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진진 진다이로 진다이 고 다이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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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고 아 아 손 야 야 야 야 잠시만 POP Unreal Me The S zy Do you wanna try? I wanna try sloppy 밥 너 너 너 안 걱정해 아퍼 안 걱정해 다 먹기 다 먹기 와우, 좋은 뷰